하나님 말씀 10편 34편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34편 4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관자가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이 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에 있는 대로 부족함이 없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다윗도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또 그 역사심에 부족함이 없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앞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불레셋으로 도망을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불레셋에서 위기를 당하자 이 다윗은요 왕 앞에서 미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면 이런 미친 채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 사건,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어려움, 문제, 사건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응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응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구원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을 찬송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문제 가운데서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었던 이 극한 위기 속에서도 무사히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자신에게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어떤 위기였습니까 육신적인 삶의 문제 삶의 위기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되는 문제 가운데서 흑암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예술서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요 구원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참된 구원주신 정말 영광받아야 마땅한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자랑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요하를 자랑하니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까? 다윗은 체험했거든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신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자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다윗처럼 오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참된 복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들도 다윗처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주가는 생명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5월 23일 또 5월 30일 새생명 초청 주일로 정하고 온라인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요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을 준비하고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주가는 이 생명들 교회로 인도해야 될 이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주가는 생명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3절엔 보니까 다윗은 함께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요하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함께 응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그랬어요 구원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부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졌어요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응답을 그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도와울도 구원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베스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 응답을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 다윗은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24시 원약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셨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것은 응답받은 다윗이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강구했더니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두려움에서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공관자가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너다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24시가 되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요 25시에 응답을 주시고 영원한 응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졌어요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응답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격려하라 그를 격려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응답이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모든 생업 현장에서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의 응답인 것을 고백했어요 젊은 사자는 공피하여 줄일지라도 여호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요 절대 줄이지 않죠 절대 배고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먹어야 될 시간이 되면 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가서 사냥하고 먹잇감을 잡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사자가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거나 줄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잡지 못해서 굶주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등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절대 예외 없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 또 새로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들처럼 응답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세밀한 응답을 누리는 다윗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로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언약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언약 기도 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네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여호를 경유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법을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요 다윗처럼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언약을 잡으면 돼요 주신 언약 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의인의 신분으로 기도할 걸 말했습니다 의인이 부르시지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언약 가진 여러분이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께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부르시지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스로 말미암아 예수스도의 의리를 힘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문제와 사건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풀어놓는 거예요 오늘도 온종일토록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하루의 모든 삶을 진행하면서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응답이 더 많아요 문제가 클수록 응답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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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